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생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을 전파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을 그야말로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해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덕이 거북한 표현들이 그야말로 전세계 이슈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이 번역 한계를 못 넘어가지고 한 번도 이런 큰 대회에 나가지는 못했는데 이 번역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백인들만의 잔치라고 하는 이 잔치 아카데미상에 대미를 장식하는 최고 상이 뭐냐 사실은 작품상, 이 작품상인데 이걸 받았다. 세계 최고의 영화 작품상을 받았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로는 92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에 후보가 되었는데 후보가 될 정도가 아니라 4개 부분을 싹 다 수상을 했다.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 수상식에서 밝힌 수상 소감이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다른 영화인들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주관을 밝히면서 모든 그야말로 감독들, 사람들 감동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독상을 수상한 후에 밝힌 소감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허리우드의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같이 아카데미 진 부분 감독상의 후보가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감독상을 받고 그를 향해서 경의를 배웠습니다. 어릴 적에 영화를 배울 때 마음속 깊숙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문구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그 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저기에 위대한 감독 마틴 스코세이집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딱 기립박수로 팍 쳐서 그 마틴 스코세이지가 큰 감동받는 모습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요즘 그래서 허리우드에서는 이 봉준호 감독이 핵인사가 되죠. 핵인사. 모든 영화들 관심과 그야말로 이 애정을 보이긴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가진 전문성과 이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보여준 여유와 이 나름대로 이 감동을 이 스피치 이런 말들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랩런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번 수상을 그야말로 축하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예요? 가장 아쉬운 게 이 전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전문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어요. 영적인 걸 전혀 몰라. 이게 뭐 뉘에이지다. 무슨 뭐 삼단체가 만든다. 이건 말이 있지만 어떻든 영적인 영적인 걸 다 사장 사람들은 뭘 모르잖아요. 영적인 걸 전혀 몰라. 영성이 없어. 전문성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지만 이것을 완성시키라고 하면 영성이셔야 돼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자료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의 영적 서밋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전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EMS에 졸업식을 하는데 EMS에 내가 졸업식 해마다 가거든요. 유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축사하고 축하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아이들 봐야 백 몇십 명 통틀어. 졸업생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생들이 오래 다니는 아이들은 8년, 보통은 4, 5년. 그런데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영어를 그냥 유창하게 해요. 인사부터 끝까지 다 영어야 그냥. 이야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지. 대학을 졸업해도 영어 한 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이목사님은 소설을, 사진을 다 외워도 말을 못해서 식사를 못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데 애들이 말해 영어를 잘 잘 하니까 이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영성과 전문성을 계속 교육을 시킨다니까. 때문에 이 EMS 출신들 중에 시대식 이물 나올 것 같다. 기대가 돼요. 일단 영어가 돼야 됩니다. 저는 학교에 대학 다시 다르면 영문학과 말고 영어 해완과 가려고 해요. 영어 해완과 가려고 해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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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여러분 해외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식기, 식사를 시킬 정도면 영어를 잘하는 거에요. 미국을 가면 소스를 뭘 쓰냐, 얼마나 구울까, 복잡하게 말하는 걸 다 말할 수 있음 영어를 잘하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가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식사를 못 시킬 정도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나머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어가 한이 맺혀 있는데 아이들 보면 이야 시대에 살린 인물들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세계 위에 봉준호 같은 이런 스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릴 랩노트가 나올 것이다. 오늘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어휘를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어휘를 이루는 삶이 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어휘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창조가 그렇고 출입가 그렇고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건 말하는 게 어휘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어휘를 위해서 하는 거에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 말씀은 메시야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는 내용들인데 특별히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이 가져주셨던 세 가지 영적 정체성 세례요한이 왜 사느냐? 사느냐?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입니다. 세 가지 정체성 이걸 마태복음 3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이 가져였던 두 가지 영적 정체성 이 두 가지 살펴봤는데 첫째는 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영적 정체성 말레기 3장 1절 4장 5절로 6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성천한 사람이요. 이미 갔는데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주의 길을 예외로 온 이 세례요한의 사실이 엘리야예요. 이 세례요한 준비를 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이 지금 딴 데로 가 있는데 세상께로 가 있는데 사단에게 가 있는데 이걸 다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하게 한다. 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말레기에서. 이 세례요한이 이런 예언대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 선포자예요. 선포자. 설교자. 설교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성교가 가까웠는더라. 티칭은 그냥 가르치는 거는 칠판 놓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꾸 가르치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티칭이라고 그래요. 훈련. 그런데 프리칭. 이 설교는 그게 아니야. 듣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막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또 성령과 불세례. 알곡과 죽정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세례를 베푸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존 드 프라핏이 뭐냐. 선지자. 존 드 프리치. 존 드 프리치. 바로 설교자. 존 드 베티스트. 세례를 베푸는 자.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초림하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강조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이 땅에 왔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시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시도의 삶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 내 삶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 13절로 15절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여당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장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 세례요한이 드디어 예수의 손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사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11절로 보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말은 종들이 주인의 신을 들거든요. 종 될 자격도 없다. 신들 자격도 없다. 마곰 1장 7절에 보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이 못하겠노라. 보통 손님 오면 팔레스타인에는 신발이 전부 다 세례바 쪽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손님 오면 앉아 놓고 종들이 무릎 꿇고 신발을 풀려. 신발 푸는 것도 난 감당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말씀이 끊어져 버린 그 당시 이스라엘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영적 허감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이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 실제로 그 사역을 세밀하게 세례요한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절대 착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몰려옵니다. 지금 말이죠. 그 당시 상황이 어떻냐. 세례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어마어마한 제 세상의 아들이 저 덜에 나가서 저렇게 외치는 저 선지자 엘리야다 전부 다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명이에요 무명. 누군지도 몰라. 목수의 아들이야. 별 볼일 없어. 집안을 스펙을 봐도 게임이 안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철이와 헷갈리지 않았어. 착각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온다고 했어. 자기가 뭐가 대단히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수면 길나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내 일을 맡았는지 내가 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막 그냥 뭔가 사람이 변해버려 어느 날. 교만이 들어가서 변해버려. 맛이 가니까 왜 정체성이 불행해집니까. 첫 마음이 맛이 가니까 변해버려. 싹 변해버려. 변질되어버려. 이 세례요한은 전혀 착각하지 않았어요.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사회관 현장에 나타났어가지고 세례를 받겠다는 걸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이 하나님이 육체리권 하나님인데 인류를 구원하시니 메시아인데 자기 내 세례를 받겠다. 그래 세례를 말립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때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모든 것에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냐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기됐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는 것은 장세기 3장 사건에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속박에 빠져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어려운 삶이다. 이것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노력도 어떤 윤리 도덕 행위로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한데 이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대표예요. 죄인이란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예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것은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전가되어 버린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요. 왜냐 구약실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속죄물 속죄 제물을 다 들고 옵니다. 죄인이 죄를 사안받으려고 하면 제사장에게 나와서 짐승을 들고 와서 구약실에는 죄인이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죄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고백한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대가로 이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에요 그냥.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아셔야 돼요. 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데 그때 이 짐승이 죽음으로 그 사람 죄를 사안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실 때는 다 그렇게 죄인이 죄 용서받으려면 양, 염소, 송아지 그렇게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용서받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영적 절차였어요. 그래서 죄를 다 고백하면 그 인간의 죄가 다 증성했겠죠. 다시 말해서 죄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이 짐승이 희생되어 죽는 것처럼 이때 희생제물을 고를 때입니다. 고를 때 어떻게 고를 해야 되나? 흠이 없는 거죠. 병들거나 이렇게 무슨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모두 완벽하게.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죄의 짐승임에 허물이 없고 전혀 깨끗해야 된다. 이건 짐승이 깨끗해 보인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영적 의미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될 희생제물이신 예수가 어떻게 오셨냐? 남자의 후손을 고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고지 않고 남자의 후손을 고지 않고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야. 여자의 후손. 골동호스 5장 21절에 사도 바오리기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어려우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화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절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나오는 기회.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가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있어서 그 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을 성도라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분들이다.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피의 보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 어렵게 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부 예배 때는 우리 무속 전도 캠프팀들이 무속인들을 전도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보통 몇십 명씩 한 분들이 와요. 어제 오늘 이부 때 온 분은 어정부 사는데 우리 무속 캠프팀 어정부까지 가서 30년 무속 생활한 임철순 무속인을 전도해서 법당을 다 부숴버리고 다 새로 영접해서 자녀가 되어야지. 이부 예배 때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를 무속인을 하지 말고 나를 자매라고 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 자매라고 형제 자매. 무속 생활을 30년 해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다시는 죄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아니 어제까지 귀신 심부름 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다니까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보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살인범도 강도도 도둑놈도 어떤 정과자도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순간에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의 시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누구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저와 사망해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 해방이에요. 법적으로. 일사부절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면 우리나라 행사법에도 끝이에요. 누가 고소해도 상관없어요.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의 미래의 영원한 죄 문제 원죄 자문죄 죄 죄 죄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면서 영적 해방의 삶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는 24제자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이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아주 놀라운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같이 임하는 성부 성자 사미 하나님이 동시에 임한 것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의 이 장면밖에 없어요. 성사미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예요. 지금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하늘로부터 공식화되는 현장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합니까? 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데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순종하세요. 완전히 순종하세요.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출세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그 첫째가 뭐냐 불신자는 거꾸로 살아요. 딴딴딴딴딴하고 살다가 칵 서러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원숭이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없어.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의를 살면 그런 걸 더하여 주시느니라. 더 보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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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뭐 필요한 거 보너스로 형통케 하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거요. 거꾸로 살아.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거꾸로 살아. 종교인들은.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하네. 우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한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아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라 예수님은 세례의 요한을 함께라고. 세례의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이 말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룹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온전히 붙잡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말씀대로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 책임 하나님 다 지십니다. 내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잡고 내가 순중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그게 우리 백브라운드입니다. 말씀 말씀 따라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다 책임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갔는데 말씀의 순중에서 내 성경감독으로 갔는데 그 다음 하나님 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정의로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래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 정인. 정인. 내가 만난 예수의 시도.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의 시도가 누구신지 정언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 성경은요. 신앙상 어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냥. 내 생각 집은 없고 내 객 집은 그러니까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게 살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말씀 따라가. 그냥. 자꾸 잔머리를 굴려요. 자꾸 뭘 밤새도록 생각해. 뭘 생각해. 뭘 생각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이 살아나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각만 해야 돼.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노력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사람은 필요가 없으세요. 쫄쫄쫄 따라가는데 뭐. 아니 손 잡고 한 데 뭔 걱정할 게 있어. 그냥 가면 되지. 아이들이 뭐 어머리하고 손 잡고 하면 그냥 가면 되지. 어디 가는데 왜 가는데 꿀밭말 꿀밭말 어디 가면 왜 가는데 따로 오면 돼. 엄마 아빠 따라서 해. 가기 싫어. 또 뒤로 맞을 짓을 짓말한다. 막 그런 의심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막 그렇게 쓸데없는 남들 생각 안 하니까 다 생각하면 의심을 하십니까.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끝난 건데 자꾸 그렇게 문제를 말하는 그래도 그렇지. 뭘 그대로 그렇지. 내 계획이 없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이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계획 때문에 말씀은 적용이 안 돼요. 말 또 한 소리예요. 현실성이 없는 말이에요. 그 2000년 4000년 전에 지금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합리화해 버립니다. 평생 교회 그냥 다녀요.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냥. 다 알아요. 하나도 전거 없어요. 체험 없어요. 심지어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아는데 하나도 몰라. 뻥이야 뻥. 지난주일 남녀 전도회 임원 세미나를 통해 제가 남녀 전도회를 원리스 플랫폼 원리스 플랫폼 대안을 강조했어요. 플랫폼은 정거장이에요. 정거장은 뭐예요? 모이고 흩어진 두 가지 역할이요. 모이고 흩어진다. 전도회가 두 가지 역할을 잘해야 돼요. 모이는 플랫폼 무슨 모여서 말건데 복음치유와 스미타임 가져라. 복음치유 영적 스미 영적으로 그렇게 그런 이걸 실현하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 그리고 흩어지면서 뭐요? 흩어진 뭡니까? 24제자입니다.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이제 현장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미션 실현해라 그래요. 세 가지 미션 그게 뭐냐 삼미션입니다. 잃어버린 친구 찾기 두 번째 새가족 정착 학식이 세 번째 1인 1교회화운동 자 우리 청년대학생들 많이 참석했는데 한번 같이 따라봅시다. 잃어버린 친구 찾기 새가족 정착 높이기 1인 1교회화운동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미션이에요. 진정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윤택하게 삶을 살고 싶거든 간증할 것이 생기고 싶거든 처음이 되어지고 싶거든 이 세 가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전도회 다 아니면 청년회 대학부 모든 부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미션이 돼야 돼요. 예원교회 전체 미션이 그래서 이 전도회는요. 매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모임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회 모임만 해. 그런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은 포럼 한 달 동안 받은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서로 간증하고 포럼하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에서 하나님 어떻게 함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서로 포럼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역사하신과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 그게 포럼이에요. 성도의 교제 아름답다 그래서 성제의 교제가 어찌가 아름다운 거 그 아름답다 그건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 그 영적 분위기 그거 한번 가져야 돼요. 한 달 한 번만 아멘 그걸 가져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졸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졸지 않게 영적으로 졸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도 졸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드는데도 눈 졸아 피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적 상태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놓칩니다. 목숨 걸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 받으면 한쪽은 죽어 그런 마음 가지고 중요한 인생 격언에 담긴 명심보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한 가지 일을 경험하면 그것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경험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긴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할수록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번 말씀에 행동해 보세요. 순종의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CBDIP 중에 마지막이 뭐요? 피입니다. 피. 피가 뭐요? 프랙티스 실현입니다. 실현. 실천입니다. 실천. 실제로 한번 해봐라. 실제로. 실제로 이번 주간에 아니 평생 동안에 이번 한 주간만 내가 말씀 잡고 내가 실현해봐야지. 삼미션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언약적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처음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구나. 2020년 예원계 전성도는 한번도 빠짐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리를 선포하고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이사 제자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이걸 설명하면서 생존과 실존 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생존이란 주어진 현실에 단순히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라는 의식적인 질문 없이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생존은 그래요. 짐승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 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살기 위해서 생존 짐승들의 삶 반면에 사람 인간의 삶이 뭐냐 실존이다. 실존이 무슨 말이냐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가는 삶을 말한다.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실존적 삶이다. 그는 당시에 브라질의 많은 농민들이 생존에만 급급해서 실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짐승같이 새끼 밥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영적 존재다. 사람이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생존 수준에 머무르는 삶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물질축복 건강축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 먹고 살기 위한 생존본능 그거 가지고 교회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온갖 다 이용해서 내 생존본능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 복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건 교회 구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맹목상 크리스찬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용당할 뿐입니까? 기복 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주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잡혀있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 우리 종교인이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 싹 다 짐승처럼 살아요. 싹 다 돈 돈 돈 돈 돈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돈 돈 돈 돈 오직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서론에 잡혀가 평생을 보냅니다. 그것이 적은 줄 알아. 왜 한의사 부부가 자살합니까? 아니 젊은 한의사 30대 40대 아참 한참 때 뭐가 어렵다고 부부가 다 가족이 다 죽어버려 죽어버립니까? 열심히 돈 벌이라고 한의사 되는데 돈 안 벌어지니까 죽어버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제 나온 뉴스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같이 생존을 위해 삽니까? 이런 사람들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의원계 모두 충도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본질적인 삶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런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적 지각받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야 주옵사사 생존 본능이 아니라 실존 본능을 깨닫게 하야 주옵사사 세례원처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얘기 왔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분명한 영적 경청사하고 살아갔던 처럼 우리 모든 영계 성도들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실존 본능 가지고 하나님의 의류를 이루는 지혜로운 자들 되개도 주옵사사 예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